프리츠 슈미트. 1882년 3월 13일에서 1950년 2월 1일. 독일의 경영경제학자. 경영개산의 본질을 전체 경제와의 유기적 관련해서 기업의 상대적 가치 유지의 문제로 생각하고 모든 거래는 거래한 날의 제조달 가치로서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유기적 대차 대조표 이론을 제창하였다. 바렌브르크 출생. 화폐 및 은행이론가로 유명하다. 라이프치 희상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도로트문트 고등 상업학교 강사를 거쳐 프랑크프라트 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경영개산의 본질을 전체 경제와의 유기적 관련해서 기업의 상대적 가치 유지의 문제로 생각하고 유기적 대차 대조표 이론을 제창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그가 연구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 인플레이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거래한 날의 제조달 가치로서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주요 저서에 유기적 대차 대조표 설 다이 오게니스치 테즈스워트 빌렌즈가 있다.